지우야, 아빠야. 도영아 살려주세요! 우리 아빠 죽인 놈 찾아주세요. 어떻게 가만있어? 경찰은 수사를 안하고 당신도 아무것도 안하는데! 동훈이를 죽인 놈은 경찰이야. 난 이제부터 그 여자를 이룬 모습이다. 우리 팀이 들어오려는 이유? 잡고 싶은 놈이 있어서입니다. 너 뭐하는 X끼냐? 복수를 하겠단다? 그게죠. 국내 최대 마약도직, 동점파의 보수다. 다른 놈들은 신경 쓰지 마, 무조건 최무진이입니다. 놈을 죽일 각오라면,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.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. 증거는 제가 치웠습니다. 우리한테 사람 심은 온건 확실하네. 아빠 죽인 X 잡겠다고, 미래도 이놈도 놔버렸어! 지우 금에 연락을 안 했을까요? 누굴 잡고 싶은지 모르겠는데, 나랑 잡자. 빵! 일이 틀어지면 죽여야 됩니다. 그 X끼를 못 죽이면 내 인생에 의미 같은 거 없어. 넌 내 손에 죽는다. 내가 인생에 의미 같은 거 없어. 장인데, 내가 인생에 원하는 음료가 있는 사람을 죽인 것이다. 나는 고급한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. 넌 내 손에 죽인 것 같아. 그러다가uchi 동안 내 손에 죽인다.